아우 미쳐 정석이가 나하고 나보다 형님이지? 형님 모르겠어요. 그렇겠죠? 나보다 말할거야 응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겠을거야 어떻게 저런 목소리가 나오지 진짜 그대 떠나보내고 돌아와 술잔 앞에 앉으면 눈물 남으나 하모니와 기타가 어 눈물 나으려고 그래 그대 보내고 아주 그대 보내고 지는 별빛 바라볼래 눈에 흘러 날리는 못다한 그 아픈 사랑 우리 엄마를 사랑한다 지울 수 있을까 어? 어느 하루 비라도 추억처럼 흘러 날리는 거리에서 쓸쓴한 사람도여 고개 숙이며 그대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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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만큼 사랑 사랑 사랑이 아니었음 사랑이 아니었음 음 네 내가 우리엄마에 대한 사랑이었어 너무 아픈 사랑이었어 사랑이 아니었음 사랑이 아니었음 창에 어리면 그대가 미워져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 이래 우리 다시는 사랑으로 세상을 오지 말기 그립던 말들도 묻어버리기 못당한 사랑은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 와 이런거 틀면 어떡해 눈물 나잖아 어느정도 해야지 강우진이 같습니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 아...